나이키 에어맥스 1g 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영상을 참 다양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어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외람된 질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다 질문이 될 수 있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지만 왜 저희는 백스윙이 머리보다 클럽샤프트가 밑에 있고 프로들은 이렇게 높게 있을까요 저희가 너무 플랫하게 드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다 보면 제 스윙을 좀 들어 올려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까지 해주셨는데 이게 엄청난 착시라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오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백스윙을 할 때 뭐 pg 투어에서도 워낙 낮게 드는 선수가 있죠 리키 파울러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면 뭐 거의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아무리 앞에서 봐도 클럽샤프트가 머리보다 위에 있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대체로 뭐 제이슨 데이 뭐 저스틴 로즈 그런 선수를 보면 일단 팔이 길어요 저는 팔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일 가능성이 많지만 팔이 긴 선수들은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 선수들의 손의 위치를 봤을 때 반드시 봐야 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어깨입니다 특히 백스윙을 볼 때는 왼쪽 어깨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본다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백스윙 탑에서의 단차를 봐야 돼요 단차라는 건 이렇게 뭐 계단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차이를 말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어떠한 골퍼는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이 정도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좀 뭐 뛰어도 좋으니까 여기서 백스윙을 하겠습니다 그럼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많이 돌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갔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 어깨와 왼 어깨가 단차가 큰가요 별로 크지 않죠 그런데 어떤 골퍼는 굉장히 많이 숙였어요 많이 숙였을 때 쭉 스윙을 보게 되면 왼 어깨와 오른 어깨에 단차가 꽤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저는 숨쉬기가 힘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단차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은 모습을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서서 어드레스 한다 치고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면 어때요 손이 제 뒤통수보다 샤프트가 제 뒤통수보다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나요 안 올라가 있나요 좀 더 돌린다 하더라도 거의 뒤통수에 걸려 있죠 그리고 어깨 단차는 많이 돌아간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골퍼는 쭉 많이 숙였어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벌써 백스윙 이 만큼만 들어가도 왼 어깨와 오른 어깨 단차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위치지만 어때요 샤프트가 위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이 착시 현상으로 내 스윙이 잘못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하면서 실은 숙이지도 않았는데 숙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숙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엄청나게 꼬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무턱대고 따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죠 백스윙을 할 때 훅 그립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쭉 펴라 그래서 클럽페이스 다 다치게 만들고 또 릴리스를 할 때 훅 그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커핑 모양이 돼야지 정상인데 여기에서 또 펴라 해가지고 클럽페이스 다 다치게 만들고 그래서 악성 훅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돼지꼬리 아니면 덕훅이라고 하는데 덕훅이 나가지고 확 꼬꾸라지는 그런 공이 나오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나는 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공이 나는 이렇게 나올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대체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인지 아니면 제가 그랬잖아요 화면 딱 띄워놓고 가운데로 쪼개서 한쪽에는 여러분 스윙 한쪽에는 프로 스윙 해가지고 보세요 저스틴 로즈는 이만큼 가 있는데 회원님은 이만큼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려야 돼요 어깨는 조정도 안 해주면서 이런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옆에 조력자도 충분히 그거는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백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의 백스윙은 그냥 아름다워요 아름다우니까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아실 것 같으세요?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등대 스윙 그래서 제가 등대 스윙을 만들어 낸 거예요 등대 스윙은 여기 있으면 이 샤프트가 어떻게 서건 간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 어깨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죠? 숙이고 있어도 어깨 위만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숙이면 업라이트 한 것처럼 보일 뿐이고 서 있으면 플랫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실제로 이 스윙들은 같은 스윙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스윙을 하면 어깨를 통과하고 이렇게 숙였으면 어깨를 통과하고 이쪽도 어깨를 통과하고 그러면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우리 구독자분도 고민이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어깨만 통과하는 정도의 스윙을 하면 아 내 스윙이 뒤통수 뒤로 걸리는구나 이건 뭐예요? 내가 많이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배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스윙을 해요? 편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많이 숙인 사람들은 어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어깨에 뼈 통과하듯이 통과하고 들면 어때요? 샤프트가 제 머리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어깨를 통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보이는 것만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절대적인 기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각각의 파트에서 프로는 이런데 왜 저는 이렇죠? 이러한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얼마든지 주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어깨를 통과해야 된다 어깨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업라이트는 여기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숙여 있을 때 이렇게 서 있는 건 절대 업라이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노멀 스윙이에요 보통 스윙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샤프트가 내 어깨라인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건 업라이트예요 내 어깨라인보다 아래로 들어가면 이건 플랫한 거예요 플랫하면 쉔크나 타핑이 나고 어깨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뒷땅이나 아니면 토우에 맞는 그런 구질이 나온다 등대 스윙 가서 꼭 한번 다시 보세요 아셨죠? 오늘 질문 감사드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옆분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 A 골프의 미시다 이병옥이었습니다 출국대 후둠 출국대 후둠 야구 야구 Lor